소피아 공주 동상 소피아는 로마 제국의 소피아 공주가 이곳에서 질병을 치료해 그녀의 이름으로 명명됐다고 한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레닌 동상을 허물고 소피아 공주 동상을 세웠다. 소피아 공주 동상 맞은편의 대통령궁 매시간마다 근위병 근무 교대식이 열린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궁을 보며 나는 시민과 권력의 거리를 느꼈다. 같은 건물 대통령궁 뒤편는 카지노 소피아를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이곳에 들른다. 불가리아의 상징물이 있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문장 안에는 소피아 공주와 정교회, 그리고 산과 온천이 구조돼 있다.